그래도 불만 있어요? 이거 방송용 맨단입니다 응, 알려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을 텐데 이런 곡입니다 좀 어려워요, 인생이 왜 그렇게... 이렇게 안 넘겨도 되나요? 왜 그렇게 잘생겼어요? 키도 크고 매력도 이끄라고 질문이 아니라 칭찬같아요, 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읽겠습니다 영은 왜 더의 한숨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영은 왜 더의 한숨 아마 하나도 포기 못해요 그 내게 하나 없으면 믿기 아니에요 네 잘생긴 얼굴에 비결이 궁금해요 사실 평소에 제가 잘생겼다는 생각을 안 한다 이거는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제가 엄청 특출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라서 음... 뭐 비결이 있다면 평소에 피부 관리를 좀 많이 신경 쓴다 그런 느낌 그 정도입니다 보이스 플래닛 대표 섹시남의 애국 콤보 시리즈 한번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섹시남 Br 조 investir Lego 베이컨 롱 파